공병호TV 총선 통계입니다. 박동규님이 분석한 자료를 재정리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지역은 송파구 병지역구입니다. 남인순 후보와 김건식 후보가 격돌한 지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4개의 막대그래프를 보실 겁니다. 이 4개의 막대그래프가 21대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확연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막대그래프를 보고도 21대 총선은 조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4개의 테이블은 왼쪽부터 시작해서 2개는 지역구 후보 선택 투표입니다. 첫번째 그래프가 지역구 사전투표입니다. 두번째가 지역구 당일투표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가 비례사전투표입니다. 네번째가 비례당일투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2개는 지역구 오른쪽에 2개는 비례정당 투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노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두번째가 지역구 당일투표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그래프가 비례 당일투표입니다. 네가지 중에서 기준은 두번째와 네번째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가지의 관전 포인트만 이해하시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21대 총선이 조작되었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지 테이프를 관심 있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역구 사전과 당일을 비교하는 겁니다. 왼쪽에 2개의 막대 그래프를 비교하겠습니다. 두번째 막대 그래프가 기준입니다. 두번째 막대 그래프는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투표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두번째 막대 그래프가 그야말로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당일투표에서 수만명의 송파구평에 유권자가 참여해서 비슷한 선호도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푸른색인 민주당은 49.68% 붉은색인 통합당은 50.32% 입니다. 얼추 비슷합니다. 비슷한 선호도 크기 때문에 위에 제가 그린 붉은색 하살표는 수평입니다.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두번째 막대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첫번째 막대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지역구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합니다. 민주당 푸른색은 62.90% 통합당 붉은색은 37.10% 입니다. 그 격차가 25.8% 입니다. 이 25.8%라는 것은 민주당을 플러스 12.5% 정도 올리고 통합당을 빼기 마이너스 12.5% 정도를 내리는 그런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화살표는 민주당 푸른색에서 통합당 푸른색으로 크게 활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만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후보를 뽑는 사전투표그룹과 그 다음에 당일투표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의 표본집단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일은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심하게 얌신이 돋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4월 11일과 10일 그리고 15일 사이에 후보의 선호도가 이렇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조작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조작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번째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비례투표의 사전과 당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비례투표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번째가 기준 그래프입니다. 네번째 막대 그래프는 송파구병에서 유권자들의 당일 득표율입니다. 민주당의 푸른색이 25.06% 통합당의 붉은색은 39.58%입니다. 통합당이 무려 14.52% 정도 앞섰습니다. 당일투표에서. 그러니까 여당 통합당이 선호가 당일투표에 비해서 아주 높았습니다. 여기서는 후보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입니다.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인위적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리고 통합당 비례대표 사전투표율을 내려서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된 겁니다. 비례대표에서도 상당한 조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거의 비슷한 유권자가 3, 4일 사이에 크게 변해서 당일에서는 통합당이란 정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다가 그 3, 4일 전인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한 지지를 보인 것은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신이 도와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이 합리적 의심 수준을 넘어서서 조작되었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통계 분석은 너무나 무자비할 정도로 진실과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3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의 투표행위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장에 가시면 투표용지를 두 개 받습니다. 하나는 후보 선택용 투표용지 하나는 정당 선택용 후보용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기표장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기표장에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 후보를 완전히 딴판으로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신이 바로 박힌 유권자가 절대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송파구 병과 정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지역구 사전입니다. 세 번째 비례 사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 남인순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꼭 같은 장소와 꼭 같은 시간에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당과 통합당 정당을 비슷하게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권자들이 후보는 남인순 씨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정당은 비슷하게 선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던 통합당을 찍었다. 이런 교차투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역구 후보와 정당 후보사의 현장 격차를 보면 신이 도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전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당일 투표장에서의 투표용입니다. 이런 당일 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당일 투표용지를 두 개 받습니다. 하나는 후보용 하나는 정당용 두 가지가 비슷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 내리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당일 투표장에 간 사람들은 두 장의 표를 가집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 선택용 다른 하나는 정당 후보 선택용입니다.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당일 투표입니다. 네 번째 그래프가 비례 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당일 투표입니다. 지역구 후보에서는 남인순과 김근식은 거의 절반씩 지지했던 사람들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행동이 크게 변해서 정당 투표에서는 통합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붉은색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그것이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하면 지역구는 남인순과 김근식을 거의 절반 절반이었던 당일 투표가 그런데 당일 투표장에서 정당 투표는 압도적으로 통합당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민주당은 25.06%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통합당은 39.58%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유권자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후보에 대한 선호도하고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버섯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일날 후보는 남인순 씨를 크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정당한 통합당을 밀어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 관점을 모두 종합하게 되면 신이 도와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조작이 있다고 밖에 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울 수 없는 증거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는 이처럼 냉혹할 정도로 지울 수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조작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좀 궁리하고 생각 좀 하고 정신 좀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공TV G-O-N-G TV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제 이름이 공병호니까 G-O-N-G B-Y-E-O-N-G-H-O 공병호 다 붙습니다. 공병호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TV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어방송도 구독해 주셔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반듯하고 훌륭한 사회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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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